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지금 시간 저녁 6시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상당히 폭락이 왔고 앞전 폭락보다 더 안좋은 징조거든요 원래 반등 이후에 진정한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걸 봤을 때 우리가 과하게 빠지고 있는데 선물옵션 물론 옵션 만기일이 내일 하루 남았다곤 하지만 너무 과한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닥터케이입이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2월 14일 정도 되면 방송한지 1년이 됐는데 구독자가 고맙게도 140분 입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이 방송을 유료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 방송을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는 방송을 했었고 정말 무료지만 어디서 돈백만 주고도 들어도 아깝지 않을만한 전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배울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재능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닥터케이가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시왕 방송을 했었고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종목 추천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넌지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알아서 하셔라 하면서 넌지시 말씀드리는 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종목상담 그러니까 종목 방송을 요새 좀 하고 있는데 2주씩이 궁금하다 이런 제목으로 아침에 한 7시에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보시자마자 잘 보고 있다 오늘 시초가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서 시작할 것 같은데 거기 인근에서는 제가 제시한 매수가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저점 매수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장을 보고 있었거든요 9시 한 1분인가 이랬는데 그래서 그래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분할 대응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한국금융투자였는데 한국금융지주죠 위로 갭 상승해서 떠서 제가 가기 힘들다는 8만4천원대 이 정도에서 밑으로 밀리면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더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제시한 매수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글로 남길려니 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장은 지났지만 여러분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갑자기 잘 가다가 왜 이래 갑자기 흔들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서로 대화 나눠봤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댓글을 꼭 남기십시오 실시간 채팅 있죠 댓글이 아니라 제가 생방송 틀어놓을 테니까 접속하셔서 채팅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남기시고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1대1 레슨을 한 몇백만 원 주고도 배우기 힘든 레슨을 제가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거든요 저는 몇천만 원 주고 배운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수업료 제가 되게 많이 냈고 시장에 또 갖다 바친 수업료도 상당하거든요 여러분 도움 되실 테니까 저는 뭐 구글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방송 저는 켜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채팅을 남기십시오 바이바이